단주님, 이 도적놈들 배에 언제 깨두실 겁니까? 네, 비록 여기선 오지거나 말린 신세지만 저 부태선 고려 제1검으로 물렸지! 지금 이 시간부로 해적선엔 해적만을 태우겠다. 저는 해적입니다. 못 봤는데, 올째 됐습니다. 넌 빠셔! 이게 제 장군 죽어하게 보여주더라고? 단주, 떠나세요. 도체로 올려. 만약 숨겨진 보물이 있다면 그리하시겠습니까? 우리 부하들을 네 손으로 직접 죽이고 그런 게 전쟁 아닌가? 해적단의 단주 역시 둘이 될 수 없다. 어디까지 했지? 이게 진짜 보물지도다. 대길도? 그 험한 바닷길을? 또 내것을 훔쳐갈 작정이냐? 정말 황금 있었어. 우리 해적선! 해적은 두 판에다! 황금이 우리 기다린다! 가자! 부하를 사주라! 해적 Lilian 남자친구 함께하는 и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